약사가 실제로 암 예방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검증된 항암 영양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풍부한 영양소는 커큐민입니다. 1970년대부터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목받고 있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성분인데요. 이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생성을 억제해서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고요. 암세포의 증식 과정인 와버그 효과를 차단하고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혈관 증식에 억제 작용을 통해 항암 효과의 기전이 규명된 상당히 검증된 그리고 신뢰도 있는 임상이 풍부한 영양소입니다. 꼭 하나만 챙겨야겠다면 커큐민을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안토시아닌입니다. 빌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붉은 빛깔을 나타내는 색소인데 자외선을 차단해낼 정도로 강력한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고, 식물이나 과일들이 자신을 외부 환경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생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체내에 주는 이점이 상당히 많고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위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는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으로 암 환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 있어서 비타민 D 섭취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은 90% 가까이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죠? 그냥 바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1번, 더 시청하면 1분 투자로 평생 건강 챙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오시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암 걸리지, 많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소중한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